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솔직히 주장 냄새가 조금 나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뭐 진짜일수도 있죠 원래 현실이 훨씬 더 거지같은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지진 말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돈 오지게 많은 예비 며느리가 엄마랑 저를 동시에 쳐깔아 뭉개는데 너무 거지같고 시저질이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원지 이거 이거 돈 많은 예비 며느리가 갚지라는거죠 지난 주말에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겪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봐요 조언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은 32살이고 저는 35살 아직 미혼입니다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예전에 듣기로 집안이 제법 잘 산다더라 그렇게 듣고만 알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건물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는걸 처음 듣고 알게 됐어요 연애는 한 3년한거 같고 동생이랑 나이는 동갑이죠 여하튼 동생이 그 여자아이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오만 비싼것들 명품같은거 그런거 선물 받아오고 어쩔 땐 생일같은 날에는 차도 선물 받고 그렇게 하길래 아니 돈이 그렇게 썩어지게 많아? 직업이 되게 좋은가? 사짠가? 등등 이런것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생은 대답을 계속 회피하는거야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건물이 몇 채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말더라구요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고 작년에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동생과 저뿐이고 동생은 준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생은 300정도 벌고 있고 저도 뭐 비슷합니다 아버지 퇴직하신 분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둘이 합쳐가지고 매달 150만원씩 부모님 용돈 겸 생활비로 드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일은 지난 주말에 터져버렸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인사 오기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진짜로 인사를 왔더라구요 한우랑 이것저것 비싼 것들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 차도 딱 보니까 2억이 넘는 차 같았어요 사실 저는 몰랐죠 좋아보이기만 했고 잘 몰라가지고 동생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2억이 넘는데요 여하튼 저희 엄마가 손님 오니까 식사를 차려주셨고 다같이 밥 먹고 과일을 내오면서 그냥 제가 가볍게 과일 좀 깎을 줄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너 깎아봐 시키려는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나오나 반응 한번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요 바로 그것도 엄청 당차게 아니요 못갈까요? 다 이러는거에요 미친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튼 과일을 먹으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죠 그래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등등을 물어봤는데 부모님 나이는 몇 년생 몇 년생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구 대충 계산해보니까 60대 초반 정도 되겠구요 두 분 다 직장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여기저기 투자를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여자아이한테 그래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해?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냥 건물 관리만 해요 이러는거에요 동생 빼고 저희 가족 모두가 당황했는데 이게 대답이야 이게? 진짜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여하튼 여차여차 호우조사가 끝나갈 때쯤 여자애가 대뜸 결혼 조건이라면서 지가 얘기를 해요 대충 추리면 이렇습니다 집과 차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꽁꽁씨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 명절과 생신때를 제외하고 가족 모임은 절대 하지 않겠다 부모님 용돈은 꽁꽁씨 마음이니까 드리든 말든 내가 터치는 하진 않겠다 모든 연락은 저한테 하지 말고 꽁꽁씨를 통해 하길 바란다 코로나 때문에 상견례는 어려우니까 이때 코로나가 좀 심할 때 올라온 글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서로 부모님만 찾아뵙고 나중에 식장에서 봅시다 예식은 간소하게 가족끼리 치르고 친구들끼리 식은 따로 하겠다 예단 예물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라 아니 이달 중으로 아니 이건 미리 대사를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온 건지 뭔지 뭐 술술술 뱉어대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솔직히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차고 참 멋있고 그래 사람한테 돈이 오지게 많으면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건가 싶긴 해요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누굽니까 부모님과 제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좀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내내 동생은 아우 됐어 그냥 우리 꽁꽁이 말대로 하면 돼 뭔 소리야 나도 몸만 가는 결혼인데 어쩌라고 이런 소리만 해대고요 아 그래요 이번 연도 초쯤에 가족끼리 차타고 이동을 하다가 동생이 혼잣말로 어 우리 꽁꽁이 건물에 뭐 들어왔네 이렇게 말을 하다 걸려가지고 건물 하나의 위치는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1, 2층에 스타벅스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또 상가 위에는 사무실 여러 개가 있는 한 15층 정도 되는 큰 빌딩이긴 했어요 동생 말로는 그런 건물이 집안에 몇 채가 더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옛날 그 드라마 신사의 품격 있죠 거기 나왔던 그 건물주 아줌마 기억들 아세요? 딱 그런 느낌이랄까? 아빠는 아무 말씀 없고요 엄마는 되게 찜찜해 하세요 아이고 이거 보좌한테 우리 아들을 파는 느낌이다 가족인데 자주 만나고 연락도 당연히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뭔 꼴이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물론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동생은 그냥 무조건 좋다 그러고 이 결혼 정말 시켜도 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며느리가 갑질이라니 주작이겠죠? 댓글 1번 미쳤나요? 도대체 어디가 며느리 갑질이라는 겁니까? 상대가 너무 대단하니까 싯자 갑질을 못하게 돼가지고 찝찝한 거 아니 부들부들 하는 거 같은데 전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으면 며느리 빼고 네 아들 아니지 네 동생만 자주 부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동생 인생이 용을 만나서 제대로 펴게 생겼는데 싯자 갑질 못한다는 이유를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한번 해봐라 2번 주작이네 주작이야 사회적 지능이 워낙에 낮으니까 너무 거지같은 내용이 겨우 이딴 시기라니 이거 주작인 거 같죠? 근데요 이런 시자가 진짜로 있어요 여자 쪽이 되게 잘 살고 두 사람은 동창이면 남자는 평범한데 그 아들이 진짜로 몸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 할머니가 괘씸한 며느리 길들어야지 이러면서 일할 때도 전화하고 지 친정에 끌고 가려하고 시어머니 친정 그렇게 몇 년 애 먹이다가 빈몸으로 이혼당한 아들이랑 그렇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바로 우리 옆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참고로 이 할머니의 며느리가 본문에 나오는 만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정이 알짜배기 땅이랑 건물주에다가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어마어마한 대부호였어요 3번 고마워해야지 정신 나갔네 진짜 감히 주작 파악도 못하고 아니 아직도 감히 안 오나? 야 내 동생도 저런 여자 데리고 오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네 그럼 우리 옳게 우리 옳게 사랑하는 우리 옳게 이러면서 맨날 내가 업고 다닐 텐데요 4번 주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찝찝하다는 거요? 이해가 안 가네 동생이 한 10살 어린 여자의 혼전임신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집을 못 구해서 엄마 아빠 집에 눌러붙어 살고 싶고 딱 그러길 바라는 거지 그지? 아무튼 배가 앞에서 어째요? 너는 인생 망했는데 동생만 부잣집에 장가가서 보랍지 이년아? 5번 며느리의 갑질 포인트는 모르게 했고요 반대로 첫인사를 왔는데 과일 깎을 줄 알아? 이거는 그냥 개 미친 시자질 같은데요 만약 나한테 남동생이 있고 저런 며느리 깜을 데리고 온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물주님 이러고 얼른 보내겠습니다 왜? 저런 어마어마한 값부는 삶에서 보기 흔치도 않은데다가 인맥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콩콩을 떨어질 걸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터치 없이 잘 지내다 보면 그냥 우수수 빛처럼 쏟아질 거야 물론 네 동생이 사고 안 치고 잘 한다면 말이죠 거기다 니들도 마찬가지 시자 노릇 절대로 하면 안 된다 6번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네 동생의 몸과 마음은 이미 전부 다 저집 식구고요 니네 부모님한테 하는 인사는 그냥 대충 예의로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허락 구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인데 김치국 드시지 마세요 그러다 홀락 망합니다 괜스레 안 좋은 뇌색질 하다가 생활비 툭 끊기면 부모님이나 스님만 더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게 실속이라도 챙기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 이미 물 건너갔어 그러면 뭐야 실속이나 챙기라고 이 멍청아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봅니다 7번 아니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자리에 시자짓 했다가 네 동생 평생 코빼기도 못 보게 될 거라고요 그걸 모릅니까?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아씨 뭐야 내 동생 혹시 바울벤치 끓이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8번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결혼하겠다면 그냥 그대로 복덩이 아닌가? 천하제일 복덩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엄마는 같이 둘이 그냥 뛰어서로 복을 뻥 차버리려고 하네 너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네 동생한테 칼 맞는다 뉴스 나온다고 9번 내가 봤을 때 니들 주변에 진짜 건물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직업 없이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니고 건물 짓고 그런 건물들 임대화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 바쁘다고 직업이 건물주라는 건데 왜 당황을 해요? 진짜 그래요 건물 임대업 하는 그런 법인들 얼마나 많은데 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고 혜정아 댓글들 진짜 소름돋네 아니 돈만 있으면 전부 다 되는 거야? 그럼 창엉들 욕은 왜 하는 거야? 저런 말 줄줄 내뱉는 것 자체가 개념 없는 거라고? 맞아 사람한테 돈만 있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그런데 이 글쓴이는 돈도 없는 거잖아 이게 진실이다 이 년아 예비 며느리는 싸가지만 없고 돈은 많지만 너는 싸가지도 없고 돈도 없고 11번 뭐야 이거? 주작이냐? 주작 맞지? 만약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납작 엎드리기나 해 아니 왜 이렇게 주작 파악을 못하는 거야? 12번 이거 주작 아니야 이거? 저런 여자가 뭐가 아쉽다고 아니 네 동생 혹시 현빈처럼 잘생긴 건가? 그럼 뭐 인정할게요 아니지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 땡큐고 엎드려야지 개 미쳤구만 13번 아이고 지 손으로 과일 하나 못 깎아 먹은 귀신 씨인 집에 15층 빌딩여가 왜 같이 걸어 들어갔을까? 소름돋는다 그냥 이건 남자 꽈추의 씨인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다야 14번 스니 제발 부탁입니다 얼른 찾아가 난리 쳐서 동생 인생 망쳐주세요 남의 인생 망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불구경 다음으로 끌 끌 끌 끌 이거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는 건지 참 어지러질합니다 그죠? 이게 진짜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저 며느리 예비 며느리가 조금 말을 이거 그대로라면 좀 싸가지 없게 정 없게 한 건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돈이 너무 많으면 자존심 왜 세워? 나만 쓰레긴가?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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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